암호풀기입니다. 제가 한 문장을 드릴 테니까 이 문장에 대한 암호를 해독하시면 돼요. 주연 배우, 4인방, 천호진, 이솜, 김영민, 엄태구를 뜻하는 숫자를 조합해서 네 자리의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저희가 반 봉지 가방을 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 순서를 기억해 보세요. 천호진, 이솜, 김영민, 엄태구 천, 이연구 어? 일리연구라네. 일리연구로 한번 열어보시겠어요. 과연 일리연구는 맞았을지 열렸나요? 네 가방 열어주십시오. 어? 봉투가 있어요. 자 봉투를 열어주세요. 과연 이 안에는 문화상품권이 들어있을지 시표가 들어있을지 또 봉투가 있습니다. 뭘까요? 봉투 투 봉투가 있나요? 이제 슬슬 화가 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안에는 치킨 쿠폰이 들어있을지? 자 뭐죠? 자 여러분 바로 시청률 대박 부작입니다! 감사합니다. 하나씩 나눠 가지시고요. 그냥 기분상, 기분상이라도 좋게. 이제 저희가 준비한 타로뷰는 끝이 났고요. 소감 한 분씩 듣고 싶어요. 구애조 투가 5월 8일 첫 방송하는데 많은 기대,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오늘 시청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네 구애조 투가 5월 8일 수요일 11시 첫 방송이니까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우리 김용민 씨도 마지막으로. 구애조 투 5월 8일 어버이날 수요일 밤 11시 첫 방송입니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이만 헤어지죠. 헤어지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게 찾아가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향도 아프다고 어디야. 나 고향도 아프다고. 고향도 아프다고. 내 성김이 아프다고. 워커풀!